안녕하세요. 저희 PNC모터에서 새로운 개념의 유속증강 시스템 탄, 탄을 소개해드려 합니다. 기존 무동력 터보 와르기와는 전혀 다른 개념으로 에어플로우 센서에서 인식한 공기를 진화하 후비구 안쪽에 고정 장착한 저희 탄을 진화하게 되면 유속증강으로 인해 완전연습 및 파워항속 운행에 탁월한 성능을 보이게 됩니다. 고객님들의 선택의 폭을 넓혀 탄 D타입과 탄 R타입을 출시합니다. 저희 PNC모터의 새로운 방식의 유속증강 시스템 탄, 느껴보시면 알게 됩니다. 누구도 따라할 수 없는 가학이 숨어져 있습니다. 새롭게 단장한 PNC모터 탄 시스템, 프로그램 입력 후 독립 제작됩니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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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PNC모터 천안총판입니다. 무더위에 고생 많이 하셨을 텐데 저희 PNC모터에서 반가운 소식을 전해드려야 합니다. 무덤 터보 와류기 차량 흡기간에 고정 장착하여 차량 출력 및 응답성, 간성주행 등 많은 효과를 보이는데요. 많은 고객님들께서 반가운 소식을 전해드려야 합니다. 이상은 PNC모터 천안총판 문실장이었습니다. 반가운 소식이 반가운 소식을 전해드려야 합니다. 반가운 소식을 전해드려야 합니다. 그런데 차가 좋은 걸 계속 학습하면서 이 상태가 거의 멀무거든요. 그런데 조금씩 변화값을 줄이면, 한 일주일 정도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일주일 정도 지나면 좀 더 느끼실 거예요. 오늘 이 영상을 그대로 저희가 울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저희가 감사드리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